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체내 흡수가 용이한 알티지어 오메가3 입니다 지금 한 박스에 60캡슐 담아져 있구요 내역물을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보시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ptp 포장으로 되어 있구요 하루 1회 이 캡슐을 섭취하면 됩니다 이런 식물성 그린 오메가는 100% 미세조류로 추출되어 있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식물성 플러크톤이에요 이런 미세조류는 해양 생태계에서의 오메가3가 생산자라 중금속과 또는 환경호르몬 오염 걱정 없이 안전하고 또는 비린내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식물성 오메가3라 어치가 없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구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2캡슐 먹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식물성 연질 캡슐이구요 이 제품은 잔류 용매 걱정 없이 효소 처리 방법으로 온물의 영양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핵산 없이 저온인 60도에서 인체의 무해한 효소 처리 방법으로 이용해서 식물성 오메가3를 추출합니다 레몬 오일이 부온료로 함유되어 있어 어치 걱정이 없구요 하루 2캡슐로 오메가3를 600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효소 처리 공법으로 잔류 용매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미세조류 또는 생산기름 등에 포함되어 있구요 오메가3 지방산에는 DHA 혹은 EPA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이렇게 영양제를 섭취해주는게 좋은데요 그중 체내 흡수가 용이한 RTG형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RTG형 오메가3란 E2형에서 순도를 유지한 채 TG형으로 변형시켜 체내의 흡수율을 높인 오메가3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양제를 챙겨 먹을 때 흡수율이 좋은 오메가3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치 걱정 때문에 오메가3를 못 드셨던 분들에게는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영양제로 추천해 볼게요 동영상에서 오기 시작하시구요 아멘